오리 새끼 버리고 봉을 얻다 한편 천수군 태수 마주는 남한성이 촉군에게 애워싸인 후 하후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자 문무관원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공조인 양서, 주부 윤상, 주기 양건이 나서며 말했다 하후부만은 궁궐의 금지오겹이십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바로 이웃에 있으면서 남한의 위급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후일 반드시 문제 삼을 것입니다 태수께서는 급히 군사를 내시어 구원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마주는 그 말을 듣고도 촉군의 형세가 강한데다 성을 비우고 떠날 수도 없어 얼른 군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하후부마에게서 신복장수 태서를 보내왔다는 정갈이 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은 수일 전에 안정태수 최량을 방문했던 거짓 사자였다 배서는 안정성에서 최량을 재촉할 때와 같은 말을 남기고 급히 돌아가 버렸다 배서가 가고 난 다음 날이었다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 알렸다 안정군사들은 벌써 하후부마를 돕기 위해 떠났습니다 태숙에서도 급히 군사를 내시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자가 그렇게 말하자 마준도 더 이상은 버티고 있을 수 없었다 즉시 군사를 일으켜 구원하러 가겠노라고 그 사자에게 말했다 곧 출진 준비를 마친 후 마주는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서려 했다 그때였다 여러 장수들 가운데에서 살결이 배곡같이 흰 한 젊은 장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외쳤다 출진하시면 아니됩니다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이 성에서 나간다면 태숙께서는 살아 돌아오시지 못할 것입니다 태숙께서는 공명의 계책에 빠지셨습니다 나이는 스무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홍한의 소년이었다 그가 누구인지 어느 골 출신인지를 알지 못해 여러 장수들이 물었다 누구인가 저 젊은이는 저 사람은 여기 천수군 기성 사람으로 성은 강, 이름은 유, 자는 백약이라고 하지요 그의 아버지는 이름이 경인데 전에 천수군의 공조를 지내다가 강인이 난을 일으켰을 때 맞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후 홀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겨서 인근 고울에서도 효자라는 병이 자자하지요 강유는 어릴 적부터 글 공부에 열심히 었으며 병법과 무예에도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합니다 나이 15, 6세에 이르러서는 고울의 학자들도 그의 학식에 혀를 내둘렀다 합니다 지금은 벼슬이 중랑장에 올라 참본 부분사로 태수를 섬기고 있지요 태수 마준이 의아스러운 얼굴로 강유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내가 제갈량의 개척에 빠졌다 하는가 강유가 그 까닭을 밝혔다 무사히 들으니 제갈량이 하우도독을 크게 깨뜨리고 물 한 방울 셀 틈도 없이 성을 애워싸고 있다는데 어떻게 위의 사자가 겹겹이 둘러싼 포위를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배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름도 없는 장수가 촉병의 포위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우도독께서 보내셨다면 어찌 공문도 없이 보내겠습니까 그로 미루어 볼 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촉군이 분명합니다 태수를 속여 성에서 나가시게 하고 성안이 빌 때 허를 찔러 숨겨둔 군사들로 하여금 천수성을 빼앗으려는 계책일 것입니다 그제야 불현듯 깨닫게 된 마주는 강유의 빈틈없는 살핌에 크게 감탄하며 말했다 만약 백약이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공명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을 것이오 그 말에 강유는 쾌활하게 웃더니 다시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갈량을 사로잡고 남한성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 뒤쪽에 제갈량이 반드시 날랜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성에서 나가면 그 허를 찌르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에게 정병 3천만 주시면 적이 올만한 길목에 매복해 있겠습니다 태숙께서는 저를 뒤따라 군사를 일으켜 성을 나가시되 멀리까지 가지 마십시오 한 30리쯤 가시다가 군으로 올린 불길이나 연기가 보이면 즉시 군사를 돌려 축병을 치십시오 우리가 앞뒤에서 들이친다면 반드시 크게 이길 것입니다 그때 만약 제갈량이 몸소 군사를 이끌어온다면 반드시 제 손으로 사로잡고 말겠습니다 마준은 곧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먼저 강유에게 군사 3천을 주어 떠나보냈다 한편 공명의 명을 받고 천수성이 뒷산에 깃발을 놓인 채 숨어있던 조은과 그의 오천 군사는 마준이 출진한 것으로 알았다 곧 마준이 성을 나서면 길을 끊기 위해 숨겨두었던 장익과 고상에게 전가를 보내 알려주었다 그렇게 영을 전한 뒤 스스로는 군사를 이끌고 천수성으로 지쳐들었다 나는 상산의 조자룡이다 너희들이 우리 계책에 떨어졌으니 어서 성문을 열고 항복하여 옥숨을 부지하도록 하라 그러자 양서가 성문 위 망로에 서서 껄껄 웃으며 대꾸했다 너희들이야말로 도리어 우리 강백약의 계책에 떨어졌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조은이 막 성을 치료할 때 호련 사방에서 함성이 크게 일며 사면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그와 동시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는데 그 선두에는 한 젊은 장수가 장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오면서 외치는 것이었다 너는 천수의 강백약을 알아보겠느냐 조은은 어린 장수가 내달아오자 한창이 꿰어버릴 기세로 창을 고쳐잡고 강유와 맞서 싸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강유의 창을 쓰는 재간이 기가 막혔다 여탑을 싸웠으나 강유의 창날 끝은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노장과 청년 장군의 두 장창은 찌르고 후리고 하며 사십여 합을 싸웠으나 그때까지도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을 나간 마중과 양건이 군사를 되돌려와 조은을 덮쳤다 그리하여 조은의 군사는 각기 앞뒤로 나누어 적을 맞으니 싸움의 형세는 이롭지가 못했다 점점 좁혀오는 적의 공세에 조은은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적은 우리의 계책을 손바닥 들여보듯 헌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싸움에서도 지고 말았습니다 공명을 보자 조은은 솔직하게 싸움에 졌음을 알리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했다 공명은 크게 놀라며 물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기쁜 계책을 끝뚫어보더란 말인가 강요라는 이름에 젊은 장수라는 말을 듣자 공명은 더욱 놀라며 그가 대체 누구냐고 좌우에게 물었다 마침 강요와 같은 고을 사람이 있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강요이고 자는 백약이라 하며 천숙은 기성 사람인데 홀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문물을 두루 갖춘 데다 지용을 아울러 향리에서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영걸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조운도 감탄하며 말을 받았다 제가 70평생을 살도록 그와 같이 창을 잘 쓰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창 쓰는 법이 자못 달랐습니다 공명은 스스로 전군을 이끌어 천수로 나아갔다 그때 천수성으로 들어가 있던 강요가 마준에게 말했다 조운이 쫓겨갔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공명이 올 것입니다 공명은 우리 군사가 모두 성 안에 있을 줄 알고 있으니 성 안에 군사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때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 동쪽에 매복해 있다가 적의 군사가 이르면 길을 끊겠습니다 태수께서는 양건 윤상과 각각 한때의 인마를 이끌어 성 밖에 매복하십시오 성은 양서로 하여금 지키게 하면 될 것입니다 마준은 두말 없이 강요의 계책에 따랐다 한편 공명은 몽소 천수성에 이르러 장수들에게 영을 내렸다 선봉, 중군 등 각 부의 장수들에게도 공명은 힘을 다해 성을 칠 것을 명하니 모든 장졸들이 이에 따랐다 혜자를 건너고 성벽을 기어오르며 선봉군은 거세게 공격했다 그러나 성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한 무리의 촉구는 성벽의 높은 곳까지 오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돌연 땅을 뒤흔드는 함성과 함께 사방의 성로와 성벽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 바람에 촉구는 많은 군사가 죽거나 상했다 마침내 공명은 군사를 거두어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체로 돌아온 공명은 안정군 출신의 사람을 불러서 물었다 강요는 지극한 효자라고 하는데 그 어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기현에 살고 있습니다 천수군의 금은이며 군량미를 저장한 곳은 어디인가 확실해지는 않지만 상규에 있을 것입니다 공명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 듯 가만히 위연을 불러 한 무리의 군사를 주어 기현으로 급히 가게 하며 일렀다 그대는 한때의 인마를 거느리고 가 짐짓 기성을 빼앗으려는 척 기세를 올려라 그러다 강요가 이르거든 마지 못한 듯 성 안으로 들게 하라 공명은 다시 조운을 불러 영을 내렸다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상규를 빼앗도록 하시오 이러한 촉군의 움직임은 곧 천수성에도 전해졌다 강요는 그 말을 듣자 근심스러운 얼굴로 마준에게 청했다 저의 어머니는 지금 기성에 계십니다 만일 적군이 기성을 범한다면 아들 된 도리에 어긋납니다 기성도 지키고 아울러 어머니도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삼천기를 주시고 잠시 이 성을 떠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주는 강요에게 삼천군말을 주어 기성을 지키게 하고 양건에게도 삼천군말을 주어 상규를 지키게 했다 강요가 기성에 이르자 앞쪽에 촉장 위연의 군사가 달려왔다 어머니와 성을 함께 지킨다는 생각에 강요가 위연에게 거세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위연은 서너 번 창칼을 맞대다 당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달아났다 강요는 위연을 뒤쫓지 않고 얼른 현성에 들어가 어머니를 뵙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켰다 위연은 강요가 성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성을 애웠었다 한편 상규로 떠난 조우는 천수에서 양건이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들자 이들과 맞붙어 싸웠다 그러나 역시 짐짓 패한 척하며 그들을 상규성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성을 애웠었다 모두가 공명의 계책에 따른 것이었다 위연과 조운이 자기의 계책에 따라 성을 애워싸고 있자 공명은 나만으로 사람을 보내 앞서 사로잡은 하우물을 데려오게 했다 그대는 죽음이 두려운가 공명이 묻자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귀하게 자라난 하우물은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목숨을 빌었다 지금 기성에 있는 강요가 나에게 글을 보내왔는데 하우부마를 넘겨준다면 자신도 촉군에 투항하겠다 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놓아주려 하니 너는 귀성에 가거든 강요에게 항복하도록 달래겠느냐 저를 놓아주신다면 기꺼이 다녀오겠습니다 복명은 그에게 의복과 말을 준 다음 사람을 딸려보내지 않고 혼자 가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하우문은 정작 기성으로 가는 길을 몰랐다 가다 보면 기성으로 가는 길이 나우리라 생각하여 무턱대고 나아갔다 그러던 도중에 허둥지둥 길을 달려가는 몇 사람을 만났다 말을 세우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백성들이냐 기성에서 옵니다 어디를 허둥거리며 가고 있느냐 우리들은 기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기성을 지키던 강요가 촉군에게 투항을 하자 서촉 장군 위헌이 불을 놓고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버리고 상규로 가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강요를 달랠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하우무가 그 말을 듣자 생각이 달라졌다 강요는 벌써 서촉에 투항하고 말았구나 그렇다면 기성에 가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는 갑자기 길을 바꾸어 천수성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도 또 피난민인 듯 싶은 백성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강요가 항복한 뒤 촉군이 횡포와 노략질을 일삼는다고 말했다 이제 강요의 배반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이윽고 천수성에 도착한 하우무는 강요의 일과 피난가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마주는 탄식해 맞이 않았다 그런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날이 저물어 초경이 되었다 촉병이 또 성을 치러 옵니다 아준과 하우무가 그 소리에 놀라 막루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만 깜짝 놀랐다 앞장서 공격을 하러 온 장수의 갑옷과 모습이 틀림없는 강요였다 거기 막루에 계시는 분은 하우부마가 아니십니까 부마께서 나에게 서촉에 투항하라 서촉에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몇 번씩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이 강요는 촉군에 투항한 것이오 그런데 부마는 어찌하여 앞서한 말을 저버렸소 하우무는 어이가 없었다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쳐 꾸짖었다 이놈 강요 네가 위나라의 은혜를 입고도 촉군에 투항하다니 될 법이나 한 일이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단 말이냐 그러나 강요도 지지 않고 맞서서 말했다 도둑은 내게 글을 보내 촉에게 항복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어찌하여 딴소리를 하시오 이제 보니 도둑이 자신의 몸을 빼내기 위해 나를 대신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었구려 내가 이미 촉에 항복하여 상장이 되었는데 어찌 위로 돌아갈 수 있겠소 말을 마친 강요는 군사를 휘몰아서 성을 공격하더니 새벽역에야 군사를 거두어 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강요가 아니었다 나이와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뽑아 공명이 강요처럼 꾸며낸 거짓 강요였다 한편 그때 강요는 여전히 공명의 군사에게 애워 쌓인 채 기성 안에 있었다 성 안에 머무르고 있던 강요에게 가장 큰 고초는 역시 군량이었다 그런 어느 날 강요가 막루 위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니 많은 수레가 군량을 가득 싣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다급해진 강요는 앞뒤 헤아릴 겨를이 없었다 바삐 군사 상천기를 거느리고 성을 나섰다 그런데 그 사이 위헌이 성을 빼앗았다 하는 수 없이 강요는 초계 군사를 해치며 천수성으로 달아나 성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외쳤다 강요가 와서 성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강요가 우리를 속여 성문을 열게 하여 성을 빼앗으려는 수작이다 성문을 열어서는 아니 된다 마준이 성벽 위에 나타나 강요를 보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닥쳐라 나라를 배반한 놈 무슨 낯짝으로 이곳에 또 왔느냐 깜짝 놀란 건 강요였다 성 위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데다 뒤에는 촉병이 뒤쫓기 때문이었다 이젠 거느린 군사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홀로 장안을 향하여 수십 리를 달리는데 문득 앞쪽에 수천 명의 군사가 진을 치고 길을 가로막았다 초계대장 관흥이 이끄는 군대였다 불이 나게 말머리를 돌려 다른 길로 달려갔다 그러자 앞쪽의 숲속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쏟아지더니 그를 애워 쌌다 우수한 깃발 사이로 작은 수레를 탄 공명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강요는 공명이 펼쳐놓은 그물 안을 맴돈 셈이었다 강백약 왜 시원스럽게 항복하지 않는가 그만큼 위에 성의를 보였으니 이제는 추앙하여도 수치가 아니다 강요는 말에서 내려 조용히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았다 그러자 공명은 수레에서 급히 내려 강요의 손을 굳게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지난날 오두막에서 나온 이래 오랫동안 널리 어진 인재를 구해서 내가 평생 배운 것을 전하려 했소 그런데 아직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한 것이 한이였는데 이제 백약을 만났으니 소원을 풀었소 공명은 강요를 데리고 본형으로 돌아와 후하게 대접한 다음 물었다 천수와 상규의 두 성을 취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좋겠는가 강요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화살 하나를 쏘기만 하면 됩니다 천수성 안에는 윤상과 양서가 있는데 저와 무척 가깝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제가 밀서 두 통을 써서 성 안으로 날려보내 안에서 난리가 일어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성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요는 지필묵을 청하여 윤상과 양서에게 보내는 두 통의 글을 썼다 강요는 그것을 화살에 잡아매고 천수성으로 말을 달려 성 안으로 쏘았다 천수성의 군사가 그것을 주워보고 깜짝 놀라 아준에게 보였다 윤상과 양서가 강요와 내응하고 있는 증거라도 잡은 듯이 황망히 그것을 하우무에게 보였다 하우무가 잘라 말했다 이 두 놈이 일을 꾸미기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오 두 놈을 불러서 죽여야겠소 마주는 곧 사람을 보내어 먼저 윤상을 불렀다 그런데 윤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먼저 강요가 보낸 밀서가 마주는 손에 넘어간 일을 귀띔해 주었다 하우무에 부름을 받자 자기를 해치기 위한 것임을 짐작한 윤상은 즉시 양서를 찾아가 말했다 개죽음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성문을 열고 촉군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앞길을 트도록 하세 양서도 윤상의 말 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우무는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할 말이 있다며 양서 윤상 두 사람을 불렀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굳힌 두 사람은 그날 밤 하우무에게 가는 대신 자기의 수화를 거느리고 성문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고 촉군을 끌어들였다 국명은 성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정해병을 성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했다 하우무와 마주는 고작 1백여 기만을 거느리고 북문으로 나가 오랑캐땅인 강성을 향하여 달아났다 천수성을 얻게 된 국명은 다시 상규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장수들에게 계책을 물었다 그러자 양서가 나서며 말했다 상규성은 제 아우 양건이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항복하도록 달래보겠습니다 공명이 크게 기뻐하며 그날로 양서를 상규로 가게 했다 상규로 달려간 양서가 아우 양건을 달래자 양건은 성에서 나와 항복했다 새군을 빼앗은 공명은 다시 군사를 수습하여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장수들이 의아스런 얼굴로 물었다 어찌하여 하우무를 잡으러 강성으로 가시지 않으십니까 하우무는 한 마리의 오리 새끼에 지나지 않으며 백약을 얻은 것은 봉을 얻은 것과 같다 천명의 군사는 얻기 쉬워도 한 사람의 장수는 얻기 어렵다 그런데 어찌 오리 따위를 쫓겠는가 천수, 상규, 기의 세 성을 우려빼자 촉군의 무인은 크게 천하에 떨쳐졌다 공명이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그 위세를 떨치게 되자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느낀 위의 주군들은 바람에 쏠리듯 먼저 항복해왔다 때는 촉의 건흥 5년 겨울이었다 공명이 전군을 이끌어 기산으로 나와 위수 서쪽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은 세작에 의해 곧 낙양에도 전해졌다 이때 위는 조예의 태화 원년이었다 하우부만은 세 곳을 잃고 강중으로 달아났습니다 촉병은 이미 기산에 나타났는데 그 선봉은 위수 상류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체 없이 군사를 내시도록 하옵소서 주예는 조진에게 대도독의 절어를 주고 왕랑을 군사로 삼았다 이때 왕랑의 나이 76이었다 조진이 이끄는 위군 20만 대군은 장안을 거쳐 이윽고 위수의 서쪽 기슬계 영체를 세우고 왕랑, 곽희와 함께 촉병을 칠 일을 의논했다 왕랑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 대도독께서는 대호를 엄정하게 하고 전기를 두루 버려 세운 다음에 이 늙은이가 무엇을 하나 지켜보십시오 군사로서 무엇을 하시려는 거요 좋은 계책이라도 있습니까 왕랑의 말에 주진이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다 아무 계획도 없소이다 다만 이 혓바닥 하나로 공명을 설파하여 그가 싸우지 않고 물러나도록 만들겠소이다 다음 날 아침 위군과 촉구는 각기 기산 앞에 진을 쳤다 위 진영의 탄마가 나와 소리쳤다 청컨대 주장은 나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오 그 소리와 함께 촉진의 문기가 열리며 관흥 장포가 양쪽에서 말을 달려 나와 진 앞에 말을 세웠다 뒤를 이어 여러 장수들이 줄을 지어 버려 서는데 그 가운데에 한 대의 사륜거가 굴러나왔다 수레 위에는 공명이 윤건을 쓰고 흰 옷에 검은 띠에다 깃털부채를 들고 표현이 앉아 있었다 공명이 가만히 위 진을 바라보니 진 앞에 일산 세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흰 수염을 날리며 늙은 군사가 앉아 있었다 공명이 펄럭이고 있는 귀에 씌어진 이름을 보니 사도 왕랑이었다 공명은 왕랑이 나서는 걸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왕랑은 반드시 나에게 말로써 수작을 걸 것이다 내가 그 형편에 따라 대응해 주리라 공명은 왕랑을 보자 수레 위에 앉은 채 두 손을 맞들고 인사를 보냈고 왕랑도 말 위에서 몸을 굽혀 담래를 했다 왕랑은 항문이 넓고 식견이 풍부한 선비로 다스림과 병법에도 밝아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지금 왕랑은 싸움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가 자부하는 뛰어난 말솜씨로 공명을 꺾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왕랑은 위를 세운 태조 조조의 위협을 설파하면서 공명이 헛되이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공명은 유비야말로 한 왕실의 정통 후계자임을 내세우며 왕랑은 한실을 배반한 파렴치한이라고 호통쳤다 결론적으로는 한조를 대신하여 일어선 초계 조정과 위의 조정 중 어느 조정이 정통인가를 따지는 것이 되었지만 이 정통은 위에는 위의 주장이 있고 초계는 초계 논거가 있어서 장군하면 멍군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사자인 왕랑은 공명의 통렬한 일격에 가슴에 기가 가득 차고 피는 뜨겁게 치솟는 듯했다 왕랑이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가슴에 치솟는 부끄러움을 억누르지 못하다 끙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말 아래로 거꾸로 떨어져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공명은 왕랑이 죽는 걸 지켜보다가 부채를 들어 위의 도둑 조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너마저 핍박하지는 않겠다 어서 돌아가 군말을 정돈한 후 내일 나와서 승패를 가리자 공명은 그 말을 마치자 수레를 되돌렸다 조진은 군사를 거두어 물러간 후 왕랑의 시신을 거두어 관에 넣은 다음 장안으로 보냈다 부도독 곽해가 조진을 격려할 겸 계책을 내었다 제갈량이 오늘 밤 왕랑의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고 반드시 야습해올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노려 군사를 네 갈래로 나누어 두 갈래는 험한 산길로 가 촉군의 영체를 들이치고 두 갈래는 본체밖에 매복시켰다가 야습해오는 적을 덮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조진이 기뻐하며 과키의 계책을 선뜻 받아들인 후 조준, 주천 두 선봉 장수를 불러 영을 내렸다 그 무렵 공명도 조은과 위연을 장막에 불러들이고 말했다 두 장군은 각각 본부군을 거느리고 위군의 진지를 야습하라 그러자 위연은 공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바를 말했다 조진도 병법에는 매우 밝은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장례를 치르는 때를 타서 우리가 야습하리라는 것쯤은 다 알아차리고 방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공명은 가볍게 웃으며 속마음을 밝혔다 조진이 우리의 야습을 미리 짐작하고 있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그는 기산의 뒤편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우리의 군사가 야습하러 떠난 뒤에 허를 찔러 우리 영체를 빼앗으러 올 것이다 때문에 그대들을 그가 바라는 대로 보내는 것이다 도중에 만일 병이 있으면 즉시 이렇게 하라 공명은 두 사람에게 나직한 욱소리로 계책을 일러주었다 이어 관은 장포 두 사람에게 각기 군사를 주어 기산의 험준한 곳으로 나가 매복해 있다가 위병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 그들의 뒤를 따라 위의 영체를 치게 했다 다시 마대 왕평 장위 세 사람에게도 영체 밖에 숨어 있다가 위병이 오면 달려나와 들이치게 했다 한편 위의 선봉대장 조준과 주차는 저녁 무렵이 되자 군사를 이끌어 초계 영체로 나아가 살폈다 밤 2경이 되자 왼편 산 아래쪽에 어렴풋이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조준은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서 감탄에 맞지 않았다 조준은 급히 군사를 내몰았다 촉군의 진영에 이르렀을 때는 밤 3경에 가까웠다 조준이 먼저 함성을 지르며 영체로 지쳐들었으나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촉군 본형의 내 문에는 깃발만이 외로이 서 있을 뿐 군사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각처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나무더미가 모두 불길을 내며 타기 시작했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촉의 본형은 온통 불화다로 변했다 조준이 그때서야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소리쳤다 적군에게도 무언가 계책이 있는 것 같다 빨리 물러나라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위군은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불길 속으로 떠밀려 들어오기만 했다 때마침 주찬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위병들은 어둠 속에서 밀어닥친 군사가 자기 편임을 알지 못했다 서로 칼을 빼들고 싸우니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저희끼리 배고 찔렀다 한동안 싸운 조준과 주찬이 서로 맞닥뜨린 뒤에야 비로소 저희끼리 싸운 줄을 알고 황급히 군사들을 수습했다 그때 호련 함성이 크게 일며 정말 촉병이 밀어닥쳤다 촉군의 마대 왕평뿐 아니라 야습하러 갔던 장위와 장익 등도 급히 되돌아와서 위군의 퇴로를 끊고 가로막아 위군 전체를 독 안에 든 쥐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렇게 되니 조준과 주찬의 군사는 전 군이 꺾이는 타격을 받았다 불길에 휩싸여 타죽는 자 저희들끼리 밟고 밟혀서 죽는 자 서로 찌르고 찔려서 죽는 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조준, 주찬 두 장수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다만 가까이 따르는 수백기만을 거느리고 길을 뚫어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조준과 주찬에게 닥친 위태로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동안 말을 달리고 있는데 호련, 북소리, 피리 소리가 일며 한때의 군사가 달려와 길을 막았다 앞장선 장수는 바로 조은이었다 적장은 달아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조준과 주찬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길을 열어 달리는데 위연이 또 한때의 군사를 이끌어 내달아 왔다 조준과 주찬이 남은 힘을 다해 길을 헤치며 달아나 가까스로 위에 본 채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조준과 주찬이 본 채로 달려가자 그곳에 남아있던 위병들은 저마다 야습하러 오는 촉병이 진으로 밀려드는 줄 알고 황망히 불을 질러 군호를 올렸다 그러자 왼편에서는 조진이 오른편에서는 과키가 달려나와 마주오는 군사들을 들이치니 또 한 번 저희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의 등 뒤에서 진짜 촉병이 세 갈래로 지쳐 들어왔다 가운데는 위연 왼편은 관흥 오른쪽은 장포가 이끄는 군사였다 세 갈래 군마가 덮쳐들자 그제야 위병은 자기들끼리 어처구니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 그러나 군마를 수습해 촉병에게 맞서기는 이미 늦은 때였다 전군이 촉군에게 크게 짓밟힌 채 시별이나 물러났다 공명은 적을 깨뜨리자 군사를 거두어 본체로 돌아갔다 조진과 과케는 싸움에 크게 지고 쫓겨나자 나머지 군사를 수습했다 사기가 꺾일 대로 꺾인 채 뒷일을 의논했다 지금 우리 군사의 형세가 고단한데 촉병은 사기가 드높아 있다 어떻게 해야 저들을 칠 수 있겠는가 조진이 무거운 얼굴로 그렇게 묻자 과키가 대답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매양 있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촉군으로 하여금 머리와 꼬리를 서로 돌보지 못하게 하면 절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계책인가 조진이 반가운 얼굴로 되물었다 서강은 태조 때부터 우리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문 황제께서도 또한 은혜를 베푸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곳의 의지에 굳게 지키며 사람을 뽑아 강중으로 보내 구원을 청하게 하되 아울러 화친을 맺자고 하면 서강에서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촉군에 등을 칠 것입니다 그때를 틈타 우리가 대군을 휘몰아 저들의 앞쪽을 치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진으로서는 싸움에 크게 지자 마음이 다급했다 그러나 패한 군사들을 이끌어 다시 촉병과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던 터라 과키의 계책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조진은 과키의 말을 줬기로 하고 곧 사람을 뽑아 글을 써주어 서강으로 보냈다 "...다시!" ... ... ... ...